98년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? 이번 주 27위 곡 김현성 씨의 소원 알고 있죠 이것이 끝이라는 걸 두 번 다시 볼 수 없겠죠 이제 나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추억들을 만들어 가겠죠 괜찮아요 그대 떠나신데도 추억들은 내 맘에 있으니 그저 사랑했었던 기억은 그냥 두고 떠나가세요 언제든가 그대 없는 맘 보지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싫어졌는지 가르쳐 줄 순 없나요 아직도 그대 사실은 나보며 웃고 있는데 우린 여기까지인가요 죽어도 단 아닌가요 이해해 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되나봐요 이제는 끝인 걸 알지만 생각의 마지막에 이러지 말았으면 내가 왜 싫어졌는지 가르쳐 줄 순 없나요 내가 왜 싫어졌는지 가르쳐 줄 순 없나요 죽어도 단 아닌가요 죽어도 단 아닌가요 이해해 보고 싶지만 이해해 보고 싶지만 그게 잘 안되나봐요 내가 왜 싫어졌는지 가르쳐 줄 순 없나요 다시 울지 않을게요 눈물이 흐를 때마다 함께한 지난 추억이 좋아해질 테니까요 이제는 끝이 떠나지만 내 생각에 대해 생각은 마지막에 이러지 말았으면 해 잘jam